작문 독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잘 하려면은 밑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을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5번은 뭘 찾는거죠? 주제를 찾는 거죠? 주제 찾기 어디 있을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밑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그 다음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잘 흐름을 따라가야겠죠 첫번째 단락부터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anguage of poetry is like the future, full of vague hints, a mixture of facts and opinions, unclear forms and incomplete models 이게 한 문장이죠? 네 여기서 동사는 is입니다 language of poetry 그 시의 언어라는 것은 is like 뭐와 같은 것입니다 the future 미래고 근데 어떤 미래냐면요 그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which is full of vague hints 뭔가 모호한 힌트 명확하지 않는 어떤 단서라는 거죠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시의 언어다 그리고 mixture of fact and opinion 어떤 것의 혼합체인데 사실과 의견의 혼합체 그리고 unclear form 명확하지 않은 형태 그리고 incomplete model 완벽하지 않은 어떤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language of poetry가 미래 같은데 그 미래가 가지는 특징들에 대해서 막 나열해놨어요 which is가 생략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it is open and emotional, accommodate multiple meanings, and it is frequently controversial 요건데 여기서 지금 it이 나왔네요 이 it은 앞에 나왔던 language of poetry이죠 그것은 열려져 있고 그리고 emotional, 감정적이며 accommodate 하면 뭐뭐를 수반합니다, 수용합니다라는 거예요 수용하는데 multiple meaning, 다양한 그죠? multiple 하면은 여러 개의 의미들을 포함했고요 그리고 is frequently 여기서 지금 동사가 첫 번째 is, accommodate, and is frequently controversial 동사가 세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져 있고 그리고 감정적인 언어이며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수반하는 데, 포함하는 데 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주 controversial 하면 무슨 뜻일까요? controversial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런 형용사죠 그래서 얘는 앞에 나와 있는 그 의미가 다양하니까 당연히 논쟁의 여지가 많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거 읽어볼게요 It allows a multitude of paths detours and escapes 자 이 문장도 앞에 문장이랑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it은 아까 말했던 language of poetry이고요 시의 언어는 allow, 뭐뭐뭐든 허락합니다 이게 좀 동사예요 뭘 허락하냐면 multitude of paths, multitude 아까 나왔었죠? multiple이 나왔었죠? multitude of, a multitude of가 얘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다양한 길을 허락하고 detours, 우회로 옆으로 빠져서 이렇게 틀어서 가는 거 그 다음에 is case, 피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라는 거예요 다음, different readers will not necessarily agree on what the poem is about, but they will be able to discuss the different assumptions that underlie their conclusions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앞에 지금 문장들은 다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은 different readers, 다양한, 이것도 서로 다른 독자들을 will not necessarily agree on 여기서 agree on이 동사죠 will not necessarily agree on까지 뭐에 대해서 그렇게 필수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냐면은 what the poem is about, 그 시가 뭐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but, 하지만 they will be able to, 그렇다 하더라도 the readers, readers 말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여기서는 동사가 will be able to discuss, 그죠? 다른 assumption, 어떤 가정들에 대해서, 근데 어떤 가정이냐면요 underlie라는 동사가 지금 대절 안에 쓰였어요 underlie, 어떠어떠한 것에 기절을 이루다 라는 뜻이요 그들이 내리는 어떤 결정에 기절을 이루는 서로 다른, 뭐예요? 가정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작품을 하나를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가정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language of business by contrast seems clear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예 대놓고 contrast가 나왔네요 여기서 contrast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 보면은 language of, 이번엔 뭐예요? 비즈니스래요, 비즈니스랑 poetry 정말 극과 극이죠 사업의 언어에서는 반대로 by contrast seems clear 뭐 뭐처럼 보입니다 명백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업의 언어는 명백하다, 모호하지 않다 In the operational and financial spheres terms are tightly defined to enable efficient communication and effective collaboration within and beyond the global enterprise 여기가 한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operational 이라고 하면은 그 사업에, 사업과 관련한, 그리고 금전적인 영역에서는 라는 뜻이요 영역, 그 다음 terms, 여러분 term 여러분 뭐냐면은 어, 용어라는 뜻이요 원래는 full name이 뭐냐면은 Terminology 요건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term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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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우리 midterm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뭐 중간고사 이런 걸 말하기도 하는데 다른 의미로 용어라는 뜻이요 그래서 그 용어들은 tightly 아주 단단히 꽉 이런 뜻이죠 defined 아주 단단하게 defined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죠? 네, 정의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enable 뭐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Efficient communication 첫 번째 효율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효과적인 협동 근데 뭐뭐 이내 또는 미안 뭐뭐를 넘어서 더 글로벌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면은 세계 기업을 넘어선 또는 그 안에서의 효과적인 협동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들이 어 아주 확실하게 정의되었다라는 거죠 어디의 세계에서는 그렇죠 사업의 세계의 언어에서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Poetry has little to add here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또 Poetry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has가 동사고 근데 반면에 이제 Poetry에서는 시의 세계에서는 Little 여러분 앞에 어가 없으면 무슨 어죠? 긍정부정? 부정어죠?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라는 뜻이고 To add here 여기서 더 더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Poetry는 그래서 Poetry의 경우에는 이런 앞에 나와있던 language of business의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It will not help you make new calculations build better projections minimize scrap balance a budget or locate a factory in China 이건데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is은 앞에 나왔던 Poetry를 말한 거예요 그 시는 will not help you 또는 너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뭐 만드는 거에 대해서 new calculation 그래서 새로운 어떤 뭐 계산 방식 build better projections 라고 하면은 더 나은 projection 여러분 project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제 project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동사로 어떤 것을 예측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견 그래서 더 앞으로의 어떤 앞날 바라보는 예측을 더 잘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며 minimize scrap 이라고 하면은 scrap은 뭐냐면은 어떤 조각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폐품 폐품을 말할 때 우리 scrap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scrap 버려지는 물품을 줄이는 것 그리고 balance a budget 예산을 잘 짜는 것 또는 locate 하면은 어떤 것을 위치시키다 라는 뜻인데 factory in China 중국에서의 공장을 잘 위치시키는 것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네 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가 맞을까요? see little 이거 맞을까요? 네 그래서 add here 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로 쓰였네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맞는 거죠 시까지 맞습니다 그 다음 달락 한번 봐볼게요 but when it comes to the sphere of strategy executive can often find themselves divided by a common language 일단 보면은 뭐 하지만 이라는 게 명백하게 나왔어요 이번에 다른 또 얘기하네요 다른 얘기 when it comes to 라고 하면은 뭐뭐에 관에서는 이런 뜻이고 to는 전치사에요 뒤에 명사구가 오는 거고 이번에는 어떤 영역이요 영역? strategy 뭐죠? 전략의 영역에서는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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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냐면은 경영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경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can often find 자 여기서 find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find oneself 이라고 하면은 그 스스로를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알아차린다 라는 뜻이요 종종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어 어떤 상태에 본인들을 알아차리냐면요 보면은 동사 목적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divided 여기 지금 분사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지금 나뉘어져 있는 상태를 알아차리곤 합니다 종종 근데 뭐에 대해서 뭐에 의해서 그렇게 나뉘어져 있냐면은 common language 하면은 일상적으로 쓰는 그 일반적인 그 언어에 대해서 그 나뉘어진다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새로운 strategy에 관련된 어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진이 있는데 어 경영진이 strategy 전략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경영진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을 말하는 거겠죠 common language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뭐 abc 뭐 이런겠죠 이런 것들이 좀 나뉘어진대요 뭐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뒤에 읽어봅시다 despite or perhaps because of the various frameworks that try to pin the concept of strategy down words become buzzwords and are never questioned 여기까지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있네요 despite 어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 또는 아마 어떤 이유로써 라는 뜻이요 because of the various frameworks 이게 지금 주어입니다 the various framework 근데 대절이 나와네요 그죠 어디까지 가로를 닫아야 될까요 down까지 닫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framework 틀이죠 틀 틀인데 어떤 틀일까 라고 하면은 try to pin the concept of strategy down pin down 이라는 동사를 알면 돼요 어떤 것을 핀으로 꽉 고정시켜서 명백하게 어떤 의미를 규명하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 문맥에서는 그래서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그런 다양한 어떤 형태래요 framework 틀 근데 그 틀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하려면 concept of strategy 아까 이야기했던 이 전략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규명하려고 노력하는 다양한 어떤 틀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이 나오는 거예요 words become buzzwords and are never questions 그래서 여기서 동사가 두 가지로 이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는 become 그 다음에 and are question 이게 두 번째 왜냐하면 저기 중간에 뭐가 있죠 end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1번 2번 나눠진 거예요 1번 2번 그래서 그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틀이래요 여러분 이 strategy라는 개념을 정의하는데 여러가지 트릴로써 정의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게 하나로 정의가 될까요 안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단어들이 뭐가 돼요 buzzword 뭐예요 전문적 유행어가 되버렸네요 여러분 전문적 유행어는 유행어는 어떤 시기를 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는 그런 가변적인 거죠 그 다음에 are never questioned 그래서 words 여기 같은 주어를 공유하고 있는 거고 그 단어들은 결코 어떤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지지 않는 의문이 품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가볍게 전문적 유행어를 쓰는 거니까 그 용어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것의 뭐 정의는 뭐냐 라고 해서 그 유행어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D번 보면은 question 의문을 품다 문제를 제기하다 라는 동사로 쓰인 건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맞을까요? 네 맞겠죠 이게 유행어가 돼버리고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거 읽어볼게요 recipient of directives interpret them in their own way and act accordingly 이건데 recipient 하면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recipient of directives 라고 하면은 directive 가 볼까요? direct 일단 direct 하면은 직접적인 형용사죠 directives 라고 하면은 얘는 셀 수 있는 어떤 명사를 말하는 거죠 지시 사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 지시 사항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런 뜻이요 interpret 하면은 뭐합니다? interpret 뭐죠? 네 해석합니다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들이 뭘까요? 네 그것들이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그 뭐를 말하는 거죠? 네 방금 앞에 나왔던 directives 이 지시 사항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하는데 in their own way 그래서 그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act 그것을 이해한대로 act 행동한다 accordingly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맞추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위에서 지시했지만 받아들인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행동하면은 이게 지금 뭔가 서로 소통이 잘 될까요? 잘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A well-developed poetic competence can help executive look behind the words to find, way, and resolve alternate meanings 자 그래서 중요성이 나왔어요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동사는 can help 이렇게 되겠죠 앞에가 주어겠죠 보면은 잘 개발된 시적 능력은 이런 뜻이요 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것은 can help 도와줄 수 있습니다 executive 그 경영진들에게 그 경영진들이 뭐하는 것을 네 이것도 help가 지금 사역동사 준사역동사로 쓰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거 하는 것을 look behind the words to find 요건데 일단은 look behind the words 하면은 그 시적 언어라고 하면은 그 시적은 그냥 정말 명시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 의미를 삼축하고 있는 의미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잘 개발된 시적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그 의미를 찾고 그리고 way는 여러분 무게를 재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 의미를 따져보다 라는 의미를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resolve 하면은 결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보니까 alternate meanings니까 그 대안 대안적인 의미들을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적 능력이다라는 거죠 beyond its value in clarifying semantic ambiguity poetry can help develop both a tolerance for and a facility with situational ambiguity 그래서 좀 더 나아갔어요 beyond its value 하면은 그것 이 시적 능력이 가진 가치를 넘어서 근데 어디이냐면은 어디에 있어서냐면은 in clarifying 뭐를 명확하게 명시하다라는 뜻인데 이런 ambiguity 모호성 모호함이에요 semantic 의미적인 모호함을 명료화하는 그것 그 시적 능력의 가치를 떠나서 poetry she can also have 또한 뭐를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동사죠 help develop help 도와줄 수 있습니다 develop 뭐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을요 근데 both a and b 가 나오겠죠 both a tolerance for and a facility both a and b 그죠 tolerance for 하면은 어떤 것에 대한 관용 을 좀 더 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facility 하면은 용이 쉬운 거 용이 용이성 이라는 명사에요 근데 어떤 것에 대한 용이성 situational ambiguity 네 상황적인 모호함 에 대한 용이성 그것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는지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가 가진 그 의미를 모호한 의미를 명료화하는 그런 시적 능력 능력이 가지는 가치를 뛰어넘어서 시라는 것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상황에 있어서의 모호함 또한 용이하고 그리고 관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manager will be able to traverse carve on close with fog of uncertainty with both greater courage and greater impact 자 그래서 manager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좀 구체적인 예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manager는 will be able to traverse 하면 traverse가 밑에 나와죠 가로질러 가다 가로질러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것도 carve on 이 사람 fog of uncertainty 이거 보면은 이 사람이 전쟁론에 관련돼서 굉장한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fog of war 이라고 해서 전쟁의 기운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이거를 uncertainty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fog of uncertainty 라는 것을 우리가 가로질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 매니저가 근데 both with more와 함께 both greater courage 더 큰 용기와 그리고 greater 더 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마지막 by understanding the multiple meanings at the heart of ambiguity the manager's ability to make appropriate decisions on the fly is undetermined 이건데 모호함으로써 이해함으로써죠 뭘 이해하는 거죠? the multiple meaning 다양한 의미 근데 at the heart of ambiguity 그죠? 그 모호함의 중심에 있는 그런 다양한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매니저의 ability 이니까 매니저의 능력 근데 모호할 능력이죠? 여기까지 지금 어빌리티를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혁명사적 용법입니다 모호할 능력이냐면 make appropriate decision make decision이 결론을 낸다 그죠? 결정을 하다죠? appropriate 적절한 적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능력이 근데 어떤 거냐면 on the fly 이거는 지금 큰 따옴표로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in a very quick and informal way 라는 뜻이에요 대충 그때 그때 봐가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매니저의 ability가 is undermined 라고 하면은 undermined이 뭐죠? 동사로 뭐냐면은 어떠한 것을 약화시키다 기반을 약화시키다 라는 뜻이요 자 그러면 이 매니저가 이러이러한 것을 그때 그때 잘 결정할 수 있으면은 그게 약화된 거에요? 아니죠? 이가 틀렸습니다 반대 의미가 맞겠죠 네 그리고 보면은 일단은 그럼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Enjoy uncertainty to understand poetry better 그래서 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모호성을 즐겨라 즐기라는 거예요 모호성을 파악하실 능력을 기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Can managers benefit from poetic competence? 그 매니저가 benefit from 뭐뭐부터 이득을 볼 수 있겠느냐 라는 뜻이요 시적 능력으로 이게 답이 되겠죠 그죠? Why executives should embrace clarity not ambiguity 왜 그 경영진들이 뭐 해야 되는지 embrace 뭐를 포용하다 clarity 하면은 명확성을 포용해야 하는지 ambiguity 가 아니라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manager's dilemma The more words the less efficiency 더 말이 많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없죠 Which is more important in your life? literature or business? 너의 삶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문학이냐 사업이냐 이거고 6번은 아까 5번이었죠 네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좀 빌려주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